떡 하나 빼먹었어? 응 이게 무섭어? 한 번 더 씹어놓지? 응, 가서 쑤세요 씨 아이 씨 씨 어? 아이 씨 이거 또 찍으면 돼 나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 저기 아이 네, 옆으로 기울어 아유, 옆으로 기울어 아유, 옆으로 기울어 힘들어 아유, 힘들어 힘들어 응, 그래 으쌰 아이구 옆으로 자, 산아 꽃갈 미신 축하해주자 아이구 아이구, 잘한다 아이구, 잘한다 나 알았어요 한 번만 더 웃을까? 엄마 시윤아 많이 축하해줘 시윤아 시윤아 어? 시윤아 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어? 어떻게 만졌어? 할머니가 시윤이 어머니 시윤이한테 그래, 그래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